비트코어 채굴 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제 구독자님이 비트코어 채굴 말씀하셔서 오늘은 비트코어 채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제가 채굴 했었거든요 근데 지갑을 쥐었다가 조금 전에 지갑을 새로 받았어요 그리고 동기화가 다 됐습니다 빼급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USB 드라이브에 빼급 파일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어, 원래 데이터 있죠? 그리고 탐색기 하나 띄우셔가지고 입력창에 %AppData 그리고 % 치시고 엔터 치시면 현재 내 컴퓨터의 지갑들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어 여기 있죠? 비트코어 다블클릭 하시고 얘는 월렛 데이터가 월렛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렇게 덤프쓰기 하라고 나오죠? 덤프쓰기 하셔야 돼요 건너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요 월렛 데이터는 오른클릭해서 복사만 하셔야지 실수로 웬 다블클릭하시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복사해서 붙여넣기로만 쓰시면 되세요 일단 비트코어 지갑 백업이 다 됐습니다 요렇게 하면 백업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껐다가 새로 키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동기화가 다 됐을 때 백업을 해야 됩니다 동기화가 되기 전에 원래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시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갑은 동기화를 다 시키고 백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비트코어 큐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뭐 한 몇 달 만에 켜는 거라 가지고 얼마나 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때 최고를 얼마 못했는데 어쨌든 데이터는 백업 해놨었습니다 동기화가 되면 트랜잭션 내역이 나오겠죠 헐 백업하고 동기화까지 다 했는데 잔액이 이영원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확인 결과 다른 컴퓨터에 깔아둔 지갑을 백업 해놨네요 어쨌거나 백업하는 방법은 아까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트코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책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마스터 노드가 있네요 마스터 노드에 대한 설명은 스프린트코인 영상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사양을 보시면 2017년 4월에 나왔어요 최대 공급량이 2100만개 평균 블록시간이 2.5분이고 GPU 마이닝입니다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거에요 나온지 4년 정도 됐죠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포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이닝 풀스테이체 가보시면 현재 가격이 꽤 높아요 발행량에 비해서 지금 채굴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블록 높이도 높고 요정도 가격이면 현재 채굴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는 200명이 조금 넘게 있는데 특이하게 GPU 채굴이 알플랜트풀에서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갑을 우선 받고 채굴을 해볼게요 지갑은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월렛 큐티 큐티 지갑이 편하죠 안드로이드 지갑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큐티를 다운받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요렇게 지갑들 꽤 많이 나와요 일반 데스크탑 윈도우 큐티를 받으시려면 비터코아 큐티 윈도우 64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EXE 파일이기 때문에 추가정보 누르시고 실행만 하시면 바로 지갑이 실행됩니다 요렇게 알플랜트풀에 있는 와일드리그 말고 제가 티렉스를 링크 끌어놓겠습니다 고거 다운받아서 채굴하세요 지금까지 경험상 티렉스가 채굴량이 월등합니다 대신 열이 좀 많이 나요 발열만 주의하시면 훨씬 많은 양을 채굴하실 수 있으세요 와일드리그는 문제가 좀 있네요 티렉서 0.19 버전으로 알플랜트풀에서 한번 채굴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티렉스에서 배치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오른쪽 클릭 편집 풀 가셔가지고 마이너리그 밖에 안되네 소문자 U 한칸 띄우고 주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 복사 컨트러버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워커네임 적으시려면 . 적어주시고 우선 기본 세팅이 끝났으니까 채굴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btx죠 modern 파일로 바꾸시고 .bat 서문자 bat 배치파일로 저장해 주시고 과연 채굴이 될까요? 오 채굴이 잘 됩니다 채굴이 잘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상 와일드리그 보다는 티렉스가 채굴량이 훨씬 좋았습니다 대신 판렬이 좀 심해서 그렇지 그럼 마이닝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닝풀 가셔서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음 올라왔죠 해쉬가 올라왔습니다 워커네임 테스트 붙었고요 2.04Mh 나오네요 지금은 하루 예상 획득량이 2.2개인데 한번 지켜볼게요 아직 해쉬가 제대로 안 붙었으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래픽 가득 채굴은 해쉬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하루 예상 채굴량이 5개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1로 또 떨어졌네 하하 참 평균 4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4개면은 음 나쁘지 않아요 4년 된 코인치고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루 거래량이 얘는 XT에서 거래된 건데 금액이 꽤 크죠 자전거래인가 메이저급 거래소는 없고 여기서만 거래량이 크게 한번 있었네요 그래도 마이너가 있고 4년 된 코인인데 가격이 이 정도 유지하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유 되시면 이것도 채굴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신규 코인들이 그렇게 채굴할만한 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채굴할만한 게 딱히 없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브리티시 파운드 코인 요거 제가 채굴했었는데 발행향이 경이라 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단 중진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채굴자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9 채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굴량이 많이 줄었어요 가격은 뭐 제가 영상 찍을 때 기준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고요 난이도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채굴자가 많아졌어요 보시면 칠리간의 히스토리만 봐도 해시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 난이도가 안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채굴량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에 비례합니다 가격이 두 배 올랐으니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야죠 피트코어 채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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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